마이 뮤직 유저 여러분 다자하오 워싱 타이밍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한 저의 정류 3집 첫 번째 앨범 네발거나 댄서기의 액트1을 드디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타이틀곡 크리미널은 상대의 위험하고도 지명적인 매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가사가 긴장감 넘치는 리듬 뉴트로한 사운드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곡입니다 그럼 다 같이 크리미널에 점점 깊이 더 빨려 들어가 보시죠 지금까지 태민이었습니다 안녕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